사내 연애를 뻔했는데 없거든요. 사내 연애로만 그런 거 아닐까요?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지상계단에서 그냥 탕비실에서 이렇게 둘만의 그런 시그널을 주고받는 거라든지 기대도 되고 일보단 사랑이 더 기대되죠. 지상계단에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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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여기서는 여기가 보이고 여기서는 여기가 보이고 어?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몰래 그 사람한테 챙겨주고 그분도 좋아하지 않을까요? 사실 좀 몇 번 설렜어 오늘 비밀이에요 저거 먹을래? 먹을래? 첫인상 1등이었어요. 저요? 어.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. 밀당은 못 할 것 같고 직진하는 스타일? 어 뭐야? 같이 해요. 같이 커피 마실 거예요? 어 저 커피 좋아요. 우리 진짜 사내 연애야? 너는 나한테 어떤 마음이야? 너는 나한테 어떤 마음이야? 그쪽도 직진한다고 하면 전쟁을 해야죠. 너무 짧은 시간에 내 감정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. 갈팡질팡 주때 없이 행동하는 남자 딱 질색이거든. 내 감정이란 없을 줄 몰라 알려날수록 네가 더 좋아져 내가 더 좋아져 내 감정이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